한국사람이세요? 이거 말 그대로 미사패인까지 탄생이 되는... 정말 역대 명작 아닙니까? 네, 임수정 씨의 모든 패션이 정말... 화제가 됐던... 완판이 되던 어그부츠! 이거 진짜 무지개 니트하고 어그부츠 안 한 사람 있습니까? 없죠, 없죠. 그야말로 대인기였습니다. 맞아요. 임수정 씨도 사실 뭐 이 정도일 줄은... 저는 그때 한참 막 촬영하고 있었어서 저희 그때는 아 진짜 그때는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는 사전 제작이... 아닐 때라. 많이 없을 때라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거의 이제 생방송처럼 막 촬영을 하고 있던 때라 그런 걸 사실 실감을 잘 못했어요.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고 뭐 패션에 대해서도 막 화제가 되고 뭐 어그부츠는... 근데 지금도 어그부츠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슬미연 씨 혼자 속으로 내가 먼저 시작했지... 이렇게... 그거는 맞죠. 어그부츠 포문은... 그거는 맞아. 열심히 맞아. 어그부츠계의 문익정 선생님이에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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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day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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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